자먼 이십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이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지짐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박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